이 파란색 슬라이더는 인어 슬라이더네? 인어 슬라이더? 와 그게 그 유명한 인어 슬라이더구나 유명해? 왜 유명해? 어 누나들 워터파크 인어에 대한 전설 알아? 워터파크 인어의 전설? 응 워터파크 인어의 전설 그 전설이 뭔데? 궁금해 그 슬픈 인어 이야기는?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대 인어 립스틱 어제 산 신상이지 발색이 잘되나 한번 써봐야지 음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 캐캐캐 어 사람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안돼 하하하 스텔라 공주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즐거웠어 저도요 왕자님 하하하 우리 밥도 먹었으니 같이 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공주? 우웩 그 아니 그럽시다 왕자님 아 아 아 아 히힝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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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리움 나 진짜 완자공주 못하겠어 나 힘들어 누나 누나 지금 이야기잖아 진짜 아니고 상한거 진짜 완자공주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알겠어 금방 끝나 좀만 더 힘내봐 오케이 리움 하하하 텔라공주 거기 서세요 제가 잡습니다 예 하하하 완자님 잡아보세요 절대 못잡지 우와 너무나도 잘생긴 왕자님 한눈에 반했어 저 왕자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나는 인어인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을거야 그래서 그 인어는 사람이 배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대 여기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뭐야 저런 쓰레기를 누가 바다에 버린거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얼마나 바다 동물들이 힘든 줄 아세요? 제 친구 바다고북이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서 숨도 못쉬게 되었다고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어 이건 인어가 사람이 되는 방법? 슬라이드 타기 유효기간은 한 달? 어 저 슬라이드를 타면 한 달 동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? 정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 어 어디서 돌고래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돌고래가 있나보죠 완자님 하하하하 내가 땅을 잘 샀지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말이야 하하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요 공주 문제라도 있어? 아니 왜 빨대를 아무데나 버려? 여기는 아무데나가 아니오 내 땅이오 그리고 여기 떨어진 빨대는 내 하인들이 알아서 치워줄 걸세 하하 그렇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이 오연되지 이 나쁜 사람아 아니 공주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? 그래 플라스틱 빨대 쓰지마 나 이때 너랑 안 넣을 거다 어 공주 어디 가오? 공주 스텔라 공주도 떠났군 에이 뭐 빨대 버렸다고 떠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세상에 여자 많다 오 웨잇 잠깐만 너 나쁜 남자 해보고 싶냐? 응 멋지잖아 언제나 꿈꿔왔던 그림이지 착각해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오케이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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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응 응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100계단도 더 남은 것 같은데 그치만 이렇게 끝해 왕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좀만 힘을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으 으 으 우와 엄청 높아 무서워 으아 으아 그치만 사람이 돼야 해 도전할 거야 으아 우와 으아 으아 아 무서워 하나도 안 보여 읎 아 아 안돼 무서워 우와 우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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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해주 자 Horizon woo 우와 잘 서 내가 사람이 됐어! 내가 사람이 됐다고! 무슨 행복한 일 있어? 왕자님이다.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요? 저는 워터파크 나라요. 워터파크 나라? 그 나라 참 멋진 나라지. 감사합니다. 왕자님. 왕자님도 멋지세요. 그럼 우리 같이 아프아플레에서 얼음땡 놀이 할까요 공주? 좋아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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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작하겠어. 그럼 2, 5, 10. 왕자님이랑 이렇게 두발로 뛰면서 놀다니 정말 행복해. 잡히기 전에 얼음을 해야 하오. 그럼 땡은 누가 해주죠? 아 그런가? 그럼 잡히면 술래가 되는 걸로 하세. 그래요. 땡! 아 뭐야 잡혔잖아. 공주가 술래가 되었네. 깨깨깨! 잡습니다. 준비 시작!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. 목마를 테니 마시세요 공주. 감사합니다 왕자님.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오. 하인들을 시켜서 다 드릴 테니. 깨깨깨! 왕자님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절 사랑하실 건가요? 사람이 아니라? 네. 사람이 아니라 귀신. 아니 인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거일세. 이렇게. 왕자님. 한 달 뒤에 내가 인어가 되어도 왕자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인어로 돌아갈 시간이야. 하하 하하 오하 왕자님. 하하하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? 어? 공주. 다리가 왜 그러워? 왕자님. 저는 사실 인어였어요. 잠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전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 해요. 하하하하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! 인어였어! 나는 인어랑은 결혼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왕자님! 저게 왕자님! 왕자님이 나를 버렸어 역시 인어의 몸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봐 탈라공주 다시는 빨대를 바닥에 버리지 않겠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소 그 약속 지키리다 근데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해? 누나 진짜가 아니라 지금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해줄게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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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왕자님! 그래서 그 인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신 나오지 않았대. 우와 인어 불쌍하다. 너무 슬프다. 인어 불쌍하다. 인어가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온 곳이 저쪽인데 저 슬라이드 이름을 인어 슬라이드라고 지었대. 그래서 인어 슬라이드구나. 우리 인어 슬라이드 타러 갈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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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시 갈게요. 인어 슬라이드 홀로 넘고 있다. 무서워.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어 슬라이드 타기. 대성공.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지저기는 새처럼 좋아. 안녕.